영어 원서 읽기 홀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문장 준비했구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엘려는 마을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한 나이 든 이티 여자인 마담 젤로니를 보러 갔습니다. 2. He had become friends with her though she was quite a bit older than him 비록 그녀가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그녀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3. She was even older than 이구르 바르코프 심지어 그녀는 이구르 바르코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4. The other boys of his village like to mud wrestle 그가 사는 마을의 다른 소년들은 자 머드 레슬링을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5. Elia preferred visiting madame 젤로니 and listening to her many stories 엘려는 마담 젤로니를 방문해서 자 그녀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6. Madam 젤로니 had dark skin and a very wide mouth 마담 젤로니는 검은색의 피부와 매우 커다란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 When she looked at you, her eyes seemed to expand and you felt like she was looking right through you 그녀가 당신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두 눈이 커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바로 당신을 깨뜨려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8. Elia what's long she asked before she even told her he was upset 엘려 무슨 일이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가 심지어 그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기도 전에 9. She was sitting in a homemade wheelchair 그녀는 집에서 만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10. She had no left foot 10. Her leg stopped at her ankle 그녀는 왼쪽 발이 없었습니다. 그의 발은 그녀의 발목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은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면 맨 끝에 후가 나온대, 후와 편상, 단계대명사입니다. 어떤 여자 그리고 2번과 3번에 보면 비굽이 나오죠. 항상 댄이 나오면 앞에 비굽을 찾고요. 해석은 뒤에 거보다 더 몸하다. 올더 댄 힘. 그보다 좀 더 나이가 많다. 그리고 7번으로 가면 7번에 seem to, 많이 쓰인 표현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 바꾸시면 됩니다. whole eye seem to expand 그녀의 두 눈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다. 그리고 8번 보면 영어 기회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니? 뭐가 잘못되니? 표현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몇 가지 표현들 같이 알아봤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